집안이 억지로 이 억지로 억지 화목 이라 그래 그냥 엄마는 엄마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이렇게 합의가 돼서 살아를 가야 되는데 지금 집안의 분란 애군이 들어와 있다 그래요 어 그건 마음의 감정의 표현들 그리고 뭔지를 모르게 이게 딸이에요 이제 오래 조심해야 돼요 작년부터에 들어오는 이 뭐라 해야 되지 이걸 개꿉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신병은 아니야 제가 볼 때는 개꿉병이에요 그리고 이 자손 말고 또 한 자손이 하나가 또 있거든요 네 있어요 엄마 그렇지? 하나 말고 얘 말고 또 하나가 있어 엄마한테는 자식으로 속을 썩어야 돼요 엄마 네? 자식으로 속을 썩어야 된다고 제가 속 엄청 썩었는데 어 자식으로 평생 속을 썩고 살아셔야 돼요 엄마가 자식을 낳았다고 내 자식이지만 자식으로 평생 신경을 써야 되고 자식으로 평생 움직여야 되고 근데 아들은 멀쩡해요 아들 이게 내가 볼 때는 딸 아들이 엄마가 있어야 되거든요 멀쩡해요 지금 현재는 현재는 왜냐면 그 아이가 몸수 움직이는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뭐 공부 학문이고 아니라 움직이는 일을 하다 보면 몸수 좀 몸이 삶수 다침수 그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고 이게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엄마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게 지금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엄마가 정신병에 도달하는 거야? 딸이 정신병에 도달하는 거야? 난 이 얘기밖에 안 나오네 지금 뭐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요? 뭐 2022년 이민년에 어떻게 될까요? 이거보다는 집안의 애군의 병애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육체적인 병도 병이야 근데 정신병인도 마음의 병도 병이에요 그것이 병애기 들어왔어요 근데 이 집안에서는 미안하지만 엄마가 많이 빌고 와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기주님이 그래야 그 자손들이 신의 가물이 없이 신의 판란이 없이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 안 나오고도 살아갈 수 있는 집안이 이 집안이에요 안 나올 수 있어요 있어 근데 얘가 이래요 맨날 딸랑딸랑 거려 아들이 딸랑딸랑 거린 거야 딸이 딸랑딸랑 거린 거야 엄마 점을 보러 오셨으면 편히 얘기해야 돼요 딸이 딸랑딸랑 하죠 얘가 뭐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지 뭐가 보였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러고 지가 됐어요 얘 신병이라 그럴 거야 아마 누구든 다 그렇게 얘 귀신 보인다 그러죠 그치 그리고 이미 미안한데 얘는 반이 지가 뭐를 보는 애가 돼버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미 내가 얘기를 해 줄게요 무불통신이 아니라 세상이 엄마도 뭐 우리 같은 뭐 이렇게 뭐 방송을 하니까 유튜브를 보잖아 얘도 만만치 않아서 없는 신도 얘가 이럴 수 있을 거다 저럴 수 있을 거다 반은 눈으로 보고 들은 신이 차 있고요 반은 집안의 신의 가물은 맞아 가중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누르고 살아갈 수 있고 빌고 살아가도 무당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얘가 미안한데요 신을 받고 나면요 얼마 못 가서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해요 그 이유는 엄마 얘 못 막아요 미안한데 못 막아요 근데 가라고 떠밀진 말아요 엄마도 마음에 그러면 이 딸 때문에 유튜브를 엄마도 보신 거야 얘 때문에 유튜브를 봤어요 얼마 전부터 보지 마 엄마도 미치니까 내가 미치는 것 같아 엄마도 미치니까 보지 마 괜히 자다가 이상한 소리 들리는 듯 하고 괜히 막 헛것이 보이는 듯 여러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안 봐요 그냥 엄마 이런 거에 먹고 살아가기 바빠서요 이런 유튜브 볼 시간도 없어요 엄마가 전 엄청 관심도 없고 쉴 날이 없고 쉬는 시간이 아까운 사람이에요 엄마야 근데 내 딸이 그렇다니 자식이 어? 내가 아까 딸랑딸랑 한다고 자식 중에 그래서 아들은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얘가 이미 뒤집어졌는데 그 아들 또한 영향이 갈 수 있다 이거야 그래도 걔라도 멀쩡한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아들에서 원래는 아들에서 딸랑딸랑이 돼야 했어요 되는데 그것이 딸한테 왔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게 올고는 신이야 그렇지 않다 반은 유튜브가 만든 신이요 반은 10%는 자기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신이요 나머지 30%는 자기가 뭐를 해나가지 못하니까 의지력이 없어진 신이요 20%는 20%만 신명이라는 거야 막으세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이런 성격에 신령님 모셨다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됩니다 이해가셨어요 제 말이 신한테 엎드려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바지런해야 되고요 근성도 있어야 되고요 또 뭐라고 해야 되지 끈기도 있어야 되고 깡도 있어야 되고 악도 있어야 돼요 악이랑 나쁜 악이 아니라 그냥 악바리 같은 정신 없어요 내가 뭘 하면은 지금까지 꾸준히 뭘 못해요 그래서 다 나왔잖아요 인간 세상살이 살아 보려다가 정말 열심히 살아 보려다가 신병이 오고 막지 못해서 신이 와서 받아야 되는 경우는 우리가 그래 더 고생하지 말고 가시오 막다 막다 하다 못해 무당집에도 뭐 눌렁굽도 해보고 뭐 해보도 그냥 더 고생하지 말고 가라 얘기를 하는데 이 자손은 조상의 천도가 다 안 돼 있고요 천도가 안 됐어요? 다 조상의 천도가 안 돼 있고요 엄마가 불자의 신이에요 본인의 집안은 자 다 조상의 천도가 안 돼 있는 데서 여기는 조금 살짝 우리가 그렇죠 원신이 앞을 서야 되는데 원신은 뒤로 갔고 이게 조금 원신이 앞을 오지 말아야 될 분이 와 있어서 의지력에서 깨졌어요 그러다 보니 뭐가 된다 안 된다 뭐 그걸 해보고 싶은데 우리 따님도 그렇다고 놀고 먹은 건 아니지만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끝까지의 끈지김 악깡 악바리 이게 힘이 부치니까 옛단에도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말인 것 같고 유튜브보다 이게 난 것 같고 이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니까 홀려버렸다는 뜻이야 나는 그렇게 보여 엄마를 본데 거기에 우리 엄마가 자식으로 오래 고생 그리고 병액이 진병도 병액이요 뭐 개꿉바람도 병액이요 왜 마음 정신도 병액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 자기가 안 갈 수 있는 방법을 간다면 엄마가 거기에 이 아이를 위해서 신을 누르든 어 아니면 대를 한번 제대로 잡아봐서 얼굴은 신인지 아닌지 그렇게 가보든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당 신고 붙어 가셨다간 딸 인생 망칩니다 엄마야 아니 제가 다른 그래서 아빠를 한번 넣어볼까요 아니 그냥 얘기하세요 여기 아빠까지 놓고 가지 말고 아빠를 천도를 해줬어요 다른 데서 아빠가 신으로 들어왔다는 건 아니고요 아니 천도를 해줬는데 얘가 그래서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술만 먹으면 얘가 미쳐요 그건요 개꿉바람이나 얘기했잖아요 허주 잡신 그러니 누르시라고요 근데 얘가 중요한 건 그걸 눌러놓고 앞으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깡을 의지력을 가져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애가 점점 점점 성격은 포악해질 거고요 점점 점점 막행히 노르스를 할 거고요 자기는 인생을 달성하고 함께 할 게 없어 이렇게 딸 망치지 마세요 얘가 그래도 마음이 약한 딸이에요 정도 부릴 것 같으면 왜 우리가 정을 부린다고 그러죠 정을 부릴 것 같으면 정도 많은 아이예요 피 한 방울 안 들어가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자손들한테는 신도 가서 찔러질 않아요 근데요 가끔 보면 이른 지가 좀 됐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얘가 아버지 상문이 언제였어요 아버지요 응 아 요 얘네 아빠 상문이 돌아가신 거 응 전화를 하고 그래 언제였더라 엄마 11월 이게 내가 지금 신이 오르다 내리니까 얼른 얼른 대답을 해 주셔 4월 23일이요 19년 그러면 이제 한 근간 3년 탈상은 안 됐죠 네 3년 배우는 거죠 안 됐죠 근데 엄마 3년 탈상이 안 됐죠 근데 상문도 때문에 능력으로는 3월 19일이에요 일단은 얘가 얘기했잖아요 서른 세 시쯤 불치만 스물 아홉부터에 바람이 불어와서요 서른 하나에 맞아버려갖고 서른 세까지 와야 된다고 그게 정신병 마음의 명신병 그게 와야 된다고요 얘 이거 한 해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중간중간에 10대도 마찬가지고 어떤 얘가 열심히 해보겠다는데 모든 게 다 인간 세상에서 내려놨어 근데 이미 병이 들어서 얘가 굿 한 번 한다고 그래서 내가 솔직히 얘기를 할게요 굿 한 번을 한다고 그래서 얘 멀쩡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전 재산을 다 털지 마세요 그렇다고 얘 백 프로 고쳐지지 않으니까 제가 그러고 나서 뭐 어디 가서 뭐 다 이런 말도 필요 없고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상문을 3년 탈상에도 뭐든 보내주셔야 되고요 조상님들도 마찬가지고 한 번으로 이게 진상문이 한 번으로 끝날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의 심 감을 심 바람 누르세요 아니 그래서 내가 또 천도제를 해줬거든요 거기서 해줘야 된다고 해서 그때도 애기가 아버지가 자기를 밟고서 죽이고서는 높은 데를 가야겠다고 한다고 애가 막 꿈에 그러는지 어쩐지 그렇다고 막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귀신 바람 막으세요 애기가 죽을 거 같아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잘 가셨어요 가서 그걸 해주라고 해서 해줬거든요 잘 가셨어요 잘 가셨고 잘해주셨어 한 번으로 이걸 못 막는다고 근데 거기서 하는 소리가 신 받아야 된대요 신을 받제요 그래서 내가 엄마 미안한데요 말문은 터지진 않았어요 응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누르세요 그리고 잡기 바람 거두세요 그럼 어차피 무슨 글씨든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나도 유튜브를 찍으면서 뭐하라 뭐하라 솔직히 말 안 하고 싶은데요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심각성이에요 이거 잘못했다가 내 딸 심받아 놓고 나서 병신 만들어 그래서 제가 유튜브 보니까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 그래서 무서워서 막으세요 나는 거기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엊그저께 저기로 놀러 갔는데 거기서도 맥주를 한 잔 먹고 뒤집어졌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약은 약대로 먹어야 되고요 마음 진정시키는 그리고 술은 술대로 끊어야 되고요 이게 술 먹어서 지랄하고 뭐가 이런다고 귀신이 보인다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신을 받을 것 같으면요 아니 뭐 사자가 와서 잡아간다고 했었고 아직 3년 탈상이 안 끝났잖아요 사자가 물려야 되는데 사자가 한 번에 가면 저희도 좋겠다지만 저승사자가 그 시발팔 아직까지도 있다 그러면 얘가 이러다가 술 먹고 객기병 관기병이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막 다 때려 부시고 싶고 눈이 뭔가 뒤집어지면 엄한 짓을 하니 엄마가 우리가 어떤 자식 생명 앗아간다 뭐 자식이 안 그러면 엄마가 안 받으면 자식이 받는다 막 이래 가지고 나서 뭐 신을 받게 하고 억지로 뭐 강제 구수 시키는데 안 돼요 이 얘기는 이 말은 그러더라고요 지가 만약에 그걸 안 받게 되면 지 동생한테 간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딸이 우리 애도 그러고 거기 그 아빠 보낸 데 거기서도 동생 동생을 하나 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으시라고 그대가 아들 괜찮냐고 물어봤지 그 애가 막내래요 큰 애가 아니고 우리 셋인데 저는 얘는 이제 제가 제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걸 데리고 간다고 했대요 근데 소중히 여기는 거는 큰 애를 더 소중히 하거든요 얘는 딸내미는 근데 작은 애이래요 그 선생님은 작은 애가 다칠 거래요 얘가 얘 대신에 그래서 나한테 그러더라도 신을 이렇게 받자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엊그저께 저기 어디야 대천 가서 뒤집어졌다고 이제 거기다 전화를 했나봐요 전화가 하고 싶었대 왜 했냐 그랬더니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라 가르쳐줬나봐요 거기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잘 왔어요 왔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걔한테 왜 거기다 전화했냐 그 다른 무당집은 얘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상태만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자고 하니까 신꽃 안돼요 대천에서는 그 전화를 받으시고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그럼 누르자 눌러서 나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신꽃 안된다고 병신된다고 눌러더라도 거기서 누르지 말고 다른 무당집 가서 누르세요 눌러가지고 얘가 진짜 잡시는 보내고 진짜 말짱한 정신에 얘를 한번 저기를 대자비를 해가지고 응 응 해가지고 뭐 항아리를 이렇게 모셔도 되고 안 모셔도 되는데 그건 대자비 끝에 어떻게 나오는지 결판을 짓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다 항아리만 놔두고서 이렇게 보는 식으로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신을 봤니 안 봤니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허주 잡신의 개꽃바람들을 조금 걷어서 눌러야 돼요 그게 올 고른 신은 우리가 누를 순 없어요 근데 제가 따님을 봤을 때 올 고른 신은 아니어로 보여요 거기서 좀 속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 밑에 자식들한테 자식들한테 가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엄마의 걱정은 뭔지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신으로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 가고 싶고 걔도 안 가고 싶어 해요 그러면 예 그래서 걔가 지금 애완견 그거를 지금 제 개가 아파요 아파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애거든요 살리세요 딸 치료받고 있는데 이제 2월이면 다 끝나요 치료가 엄마 평생 일하면서 자식이 왜 살아왔어요 치료가 다 끝나는데 애완견을 이제 학원을 끊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은 그거 절대 못한다 그래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잘 풀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더 든지